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복을 받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 인생이 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또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랄 수음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까지는 하나님 손에서 처리되고 훈련되는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셔가지고 장세기 12장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이름은 복을 주어서 창대키 하겠니 너는 복이 근육될지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협상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아브라함 보다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의 후승 어떻게 된 걸 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장 4절에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쉬운 겁니까? 굉장히 결단이죠 그런데 새로 새출발로 나갔습니다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근데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친척을 떠나라겠는데 왜 로스를 데리고 갑니까? 그 나이에 그래도 젊은 로스라고 데리고 가야 좀 든든할 것 같은 하나님의 100% 의지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로스의 종과 막 다투고 싸움이 나요 그래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제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환경에 어려움이 와요 장세기 13장 14에 보니까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큰 복을 주는데 먼저 떠난 후에라는 것을 성경 강조합니다 떠나지 모든 걸 이제 끊고 버리고 이게 말씀이 온전히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 남방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로하니 후손하게 주리라 여기서 보이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가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못 봐도 본토 친척 아브라함을 떠나는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모든 삶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가 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변화됐던지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장례식 때에 서울 시민 인구가 35만 명인데 20만 명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서울 인구 반이 장례식에 따라갔다 오늘 기독교가 참 유기 가운데 있다고 하죠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이 1902년도 개합파 사건을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신비한 체험을 얻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인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안방으로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해서 장인들한테 형제님 하나님은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차별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들 해방시켜주고 땅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새로운 결단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날 내면에 비어나는 한순간에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한 번은 하나님의 씨를 안줘서 내 집에 기른 종 엘리에스리 내 상속단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믿음이 그 수준에 못따른 거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장세의 15장 4에 보니까 요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마늘이라 그렇게 또 다시 말씀을 주고 이걸 믿으니 의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 의로 얘기해갖고 이렇게 칭찬반 또 아브라함이 또 실수에 넘어졌어요 뭡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일을 놔버렸어요 육의 호수에 놔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야 네 몸에서 날짜라 했는데 아니 네가 사라을 통해서 놔야지 육의 호수는 하갈 애국 여인을 통해서 나면 되겠냐 나 너 실망했다 내가 너하고 약속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돼 싹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 취소하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 자신부터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진 사건이 많은지 여기서 부끄러워서 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피의 공동을 믿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잘못했던 것 그게 너무 눌리지 마세요 나는 자격 없다 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왔습니다 창세의 11장에 보니까 99세입니다 100세의 아들 1년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소원 있죠 문제 어려움 있죠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모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러면 하시오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릇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릇이 되어라 한번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완전하라 완전히 사람과 진실이라고 저한테 깨우쳐지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내가 정말 사랑과 진실의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서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머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진실함은 여러분 문제 어려움 모든 것도 사랑과 진실의 해답이 있어요 왜? 그것에 하나의 임자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원하는 수준의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 그걸 비전 꿈이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일하시겠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네 후손이와 같은 마늘이라 하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나아갔죠 여러분 요새 우리가 잘하는데 꿈의 사람이잖아요 꿈을 꿨더니 해 달이 절하고 열한 배 달이 절하고 열한 별이 절하고 그 꿈 얘기해갖고 꿈 때문에 고생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야 저 꿈꾸는 자고도다 저 꿈을 파괴시켜버려야지 미워가지고 그래서 애굽에 바라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있더라면 얼마나 멋있고 전능하신지 종사로 팔려가도 보디바라 집으로 시위대장 왕을 모신 사람 가장 가까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디바라 처의 유혹에도 잘 이겼어요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 가서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새 함께 하시면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달아나가 나와요 여러분 형통이 내 생각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란과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감옥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자가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 형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 연단 훈련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고난 연단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미나 요새미나 그렇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혼적인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사람 영의 사람 만들고 있는 것이 훈련 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날마다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해서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 야곱도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가 형 나슬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데레스 돌베개이고 잠을 자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미나 이사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으로 줄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자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그 말씀 붙잡고 야곱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자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형이 열 번이나 품삭 박아먹는 상황에서도 야곱에 꿈을 주고 양이 새끼 별 때에 신양이 나오게 만들고 얼룩얼룩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안에서 거부로 만드십니다 그 거부가 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또 형이 사백 군사들이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게 됩니다 네 네게 축복하소서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해요 네 일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이스라엘 이것을 혼의의 사람 영의 사람 바꾸어지게 되는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벼랑 끝 고난 환란 위기 때에 하나님만 첨폭적 의자고 내 지식 지혜의 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악마하고 하나님께 불을 짚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여러분들 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분열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우리 글쓰이에게요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요셉 야곱처럼 그런 복있는 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내게 복을 주곤한데 너는 나에게 순종하겠니 말씀도 살겠니 말씀 사지 않을 때는 연단 훌륭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다시 예수에서 생명하도록 주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상적인 거 인본주의의 가치관 다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승리는 뭡니까 성령과 함께한 걸 동행하는 거 동행 동행하면 되는데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발 동행 좀 해주시고 함께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세요 내가 형통한 복을 주고 하는데 그 전에 너는 나하고 동행하라 그래요 동행하여서 나의 원은 거룩할지라 그랬어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령에서 날마다 거룩한 성품으로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나를 본받아야 주님 본받는 성품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됐고 하나 됐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을까 하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딱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그때부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비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깨우쳐줄 때 변화시키고 거룩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면의 음성이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왜 말씀 살지 못한가 물론 꿈 환상됐지만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말씀이 다 내게 와요 그래서 내가 바꿔주고 거룩해져서 주님의 성품이 날마다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듯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 왜 신실하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꿈이니 말씀이니 영적인 것은 하나님 관계성인데요 외부로는요 인격으로 나타나요 향기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란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자 부인 사라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그 묘지를 헬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 땅이 필요하다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당신이 우리의 방베기와 지도자여 땅 마음대로 다 가져갔어요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나는 상당한 값을 줄이라 은 사백세를 딱 대어줘요 이걸 볼 때에 참 우리가 믿는 사람이 뭘 알아야 되냐면 첫째로 불신자가 당신은 우리 방베기와 지도자라고 땅 다 가져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격적인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 땅 공짜 가자라고 아이고 하나님 복 주셨네 그래 그걸 딸동 받아먹으면 쓰겄어요 아니라고 내가 상당한 가격을 준다고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당당하게 삽시다 줄 거 주고 그거 공짜로 얻어먹고 하나님 축복해 줬다고 아이고 죽인 죽어도 뒤에서 욕합니다 얌체예요 얌체예요 당당해야지 복의 근원이 뭐예요 남에게 복을 주어야지요 뺏어먹고 물건 깎아먹고 띄어먹고 그게 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볼 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 듣는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아버님 복을 주셨어요 자기 집에 기른 400만 318명이요 거부예요 거부 누가 복준다고요 하나님 자문팔장 27마라길 나를 사랑한자로 제무수 그 곳간에 채우면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죠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언제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하더니요 그건 물부를 통과 많이 한 사람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산전수정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요 오늘도 눈물골짜기를 지내야지요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중심으로 뭘 느끼냐 이야 그 순간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순간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나를 보호하셨구나 날마다 바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감을 삭감으로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평탄한 인생에서 잘 몰라요 인생이 굴곡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아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사랑받을 자기 없네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다위도 삶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이기순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호하시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더 영성의 사람 더 깨지고 빛나는 영광의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피눈물한 인생이 없으니까 마지막 최고의 아름다운 절정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뭡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요 이삭에 빠졌고 사랑하고 주황을 보고 그래 누구를 사랑한가 그것도 보고 싶으시대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다 드렸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애한 줄 내가 알았다는 거요 오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주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드린 사건이지만 또한 이 믿음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별처럼 많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여도 살릴 것이다 한 그 순간 아브라함은 십자가와 부활을 사흘 동안에 가슴속에 죽여서 모래산 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래 너 내 속 알겠지 나도 3일 동안 독자 이삭을 죽여야 돼 네가 내 속 알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도 독자를 바쳐서 나도 독자 예수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누가 했을까 믿음으로 고른 하나님의 토리를 아브라함이 이루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튀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아주 영광의 그 절정의 순간 아브라함의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75세까지 특별한 일을 안했어요 우상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옛낙고 부족하지만 그를 선택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 아브라함 보다 우리가 더 알 수 있잖아요 현재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구스 오셨잖아요 다이또 나왔잖아요 우리가 더 아브라함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때를 못 보고 갔지만 우리는 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란시스가 태어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어머니가 난산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대문 밖에서 한 순례자가 침시 너무 호화로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쪽 마흑관에 가세요 난 이걸 먹어요 참 프란시스는 정말 의정이다 가장 예수님을 담는 사람은 프란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마흑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가장 담는 사람 한 번은 제자 마데오가 그래요 프란시스에게 어째 사람들은 누구나 당신을 보고 싶어하고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당신이 시키는 일이면 죽기도 사랑치 않고 따르랍니까 실상 당신은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학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온 세상처럼 당신을 따르는 것입니까 프란시스는 한동안 하늘을 우러보다가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면서 마데오를 향해서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찌해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까 마데오 형제여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선인과 악인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보시다가 그분의 눈에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 나보다 더 무식한 사람 나보다 더 무력한 사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었기에 그분은 나를 택해서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존경한 사람들 권세인 사람들 지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창피를 씌우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가장 못나고 빛나는 나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말해서 프란시스예요 무슨 말을 하세요 이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란시스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많은 인생의 옛날 훈련 눈물골자기를 통해 할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 지식 지혜 내가 생각한 거 아무것도 쓰레기요 쓰레기 예수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고백 하나님은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고백 있는 사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세요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현실화되게 해서 기도하시고 말씀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난 수준이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셔서 믿음과 사랑의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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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